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 혹은 시중드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너가구 복음에 그면 거기에서 섬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공동체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는 그런 디아코니아 공동체였고 초기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디아코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즉 다스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맨 첫째 되려면 꼴찌 되어라 그런 어떤 가치관의 역전,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공동체가 디아코니아 공동체였고요 1848년에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던 그 해에 비해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코니아 운동이 시작됐고요 중심 사상은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사랑이 신앙이다라는 것 즉 사랑과 신앙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 실천하는 디아코니아가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 그거를 교회가 회복시켜야 된다 그 운동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디아코니아 운동이 시작돼서 오늘날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3만 천 개가 독일 전역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신학의 명제가 있는데 하나는 칭이론과 하나는 만인사자의 지역이죠 칭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칭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다 그게 만인사제직 혹은 모든 신자의 사제직이라는 그러한 개신교의 두 가지 명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개혁됐고요 그리고 사회개혁으로 지나가서 독일뿐만 아니고 북유럽에도 복지국가 형성에 지난 500년 동안 가장 저변에서 그런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개신교인가요?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개신교의 원칙, 칭이론에 대한 오해 그리고 만인사제직의 오해 두 가지의 명제에서 다 저는 상당히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아시다시피 13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 한국당에 온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당시에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반 디아코니아 신학을 등에 업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소셜 가스펙 운동이라는 사회보금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교파주의 이런 것들을 이식시키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90% 이상이 성직자건 평신도건 근본주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칭이론 같은 경우도 믿음만 강조하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칭이론의 핵심인데 반쪽 칭이론이 되어버린 오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속의 구분을 철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간극을 없애버린 사건이고요 일상과 예배를 철폐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독일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개신교 신앙은 사랑과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일요일날 11시 예배의 주일 성수 개념 독일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일날 11시 예배 때 난민을 위해서 돕는 사랑 실천 그것도 예배라고 봤고요 또 농부가 밭에서 거름을 지고 농사짓는 것 그것도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의 어떤 심각한 괴리 현상 이런 것들이 독일 개신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독일이 작년에 난민을 110만 명 수용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독일 개신교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독일 개신교가 살아난다 이런 것들이 요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개신교도 좀 더 이웃에게 열린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열린 분단이나 또 이런 억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로 제대로 역할을 할 때 한국 개신교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런 진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서 숨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틀 바꾸미입니다 근데 어떤 규준점에 의해서 틀을 바꾸느냐 성경입니다 성서의 정신 저는 성서의 정신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틀어서 디아쿠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이죠 거기에서 이웃사랑 실천 내 몸처럼 사랑 실천하는 디아쿠냐다 초기교회가 바로 디아쿠냐 교회였듯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은 성서로 돌아가고 초기교회로 돌아가고 즉 종교개혁은 디아쿠냐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